먹으면 30분 안에 피부괴사와 탈모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붉은사슴뿔버섯에서 새로운 항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독버섯으로 알려진 붉은사슴뿔버섯에서 유방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모두 8가지 천연물질을 분리했으며 이 가운데 5가지가 유방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물질인 로리딘2는 현재 유방암치료물질로 알려진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독버섯의 독성물질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효과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